술을 좋아하는 하는데 많이 못 먹어서 좋고 뒤끝도 없는 술 이런 거 찾다 보니까 전통주를 좀 접하게 됐어요. 반상지교 생각이 단정하고 바르며 배운 지혜를 정교히 나누다. 어디 술인 건가요? 대전이네요. 약주인데 와인병에 코르크 돼서 나와있어요. 더 신기하다. 짠! 이게 이렇게 일숙창주 같은... 단정하네요. 근데 신기하네요. 이게 신맛으로 처음에 치고 달고 약간 씁쓸하고 고소하게 끝나요. 술 마신 다음에 고소한 맛이 맴도는데요, 저는? 저번에 먹었을 때랑 달래요. 아 그래요? 네. 조금을 먹었을 때는 되게 시큼한 맛이 되게 쎄거든요. 깔끔한 생선이랑 먹으면 맛있어요. 뭔가 오메기랑도 좀 비슷한 매력이 있는 거 같아요. 고소하고 달면서 시큼한 맛이 다 동시에 이루어지는. 근데 저는 오메기가 더 밸런스가 좋은 거 같아요. 맞아요. 그게 조금 더 온순해요, 밸런스가. 이거는 조금 더 진하고 조금 강한 맛인 거 같아요. 이거는 뭔가 엄청 다양하게 가져다주셨어요. 이게 감옥로예요. 이게 감옥로예요? 감옥로. 붉고 달다 그래서 감옥로. 감옥로를 제일 좋아하신다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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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이 되게 강해요. 향이 되게 센데 되게 깔끔해요. 정말 깔끔해요. 술 맛을 느끼기에 마셔야 됩니다. 아까 주로 안주 안 드시고 이것만 하신다고 하셨죠? 네. 10가지 약재가 들어가 있다고요? 네. 10가지 정도. 이게 약주네요. 약주가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이렇게 마시니까 미스키 마시는 거 같지 않아요? 향도 강하고. 저 미스키 되게 좋아하는데 비싸가지고 못 마시거든요. 미스키 빨가서 마시기에는 한 잔이 너무 비싸잖아요. 이만큼 했네요. 이만큼 주는데 뭐 3만 원 내야 되고 하니까. 근데 감옥로 대신하기에 물리지 않고 충분히 좋은 거 같아요. 미스키 먹지 않게 너무 매력이에요. 그리고 풍미도 너무 강하고. 너무 다양한 맛이 나요 계속. 이게 몇 도인가요? 40도예요. 이게 경기도 파주에 있네요. 미스키같이 잘 좀 알지도 못하는 지역에서 나오는 술 아는 척 하는 것보다 감옥로 같이 친근한 그런 술에 대해 좀 배우고 알면서 마시면 좀 멋있어 보이지 않을까요? 양주장이랑 친해질 기회는 훨씬 많고. 맞아요. 덕질도 더 원만하게 할 수 있잖아요. 스커팅 위스키 좋아하면 스커트랜드 맨날 갈 수도 없는 일이고 얼마나 힘들어요 덕질하기. 여름이 좀 많이 녹아서 그런지. 이강주에 되게 어르신 버논 같은. 이강주가 한 50년 후에. 나물이랑 먹었는데. 아 진짜 맛있겠네요. 네. 수삼을 뭐 잘 나오는데. 전 그 까리고키 튀김. 항상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요. 위스키 이렇게 하니까 좀 짭짤한 치즈랑 먹으면 되게 맛있을 거죠? 저번에는 시키신 분들이 소금하고 레몬 좀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데킬라 같이 주신 건 뭔가 보네요. 그나마 제일 비싼 술. 앱솔루트 이런 거 뭐 어디 가면은 10 얼마에 팔고 그러잖아요. 저는 10 얼마에 팔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술들은 그렇게 팔면은. 되게. 그러니까 조금 축산하고. 맛은 훨씬 좋아요. 맞아요. 그러면 단골 손님분들은 오시면은. 랩솔루트도 한 병 사면은. 이름 써주고 두고 가잖아요. 이렇게 하시나요? 여기서? 네. 좀. 증류주 같은 거 좀. 가격이 있는 술들은. 늘 걱정불러 주세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진짜 다시 가게 되는 거 같아요. 그럼요. 또 가면 왠지 더 특별한 느낌? 뭔가 인싸 느낌? 저는 어떤 술집은. 명예의 전담 같이 모아뒀더라고요. 이름 딱딱 붙여놓고. 그러면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은 괜히 욕신나잖아 단골들은. 나도. 나도 꽤 오는데. 나도 저기 올라가고 싶은데. 그럼 괜히 이제 하나 사고. 선순환이네요. 덕재라는 동생이 워너원에 한참 빠져 있었어요. 어느 술집에서. 그 술집 사장님이. 워너원 강다니엘의 덕후여가지고. 강다니엘 칵테일을 만든 거예요. 전국의 팬들이. 줄 서서. 마시는. 와가지고 막 시키고 했는데. 제 동생은 술 진짜 싫어하거든요. 술 자체를. 싫어하고 안 마셔요. 근데 거기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팬심이란 이런 거구나. 케이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결국에 한류는 전통주로 끝날 수도 있어요. 네. 저는 김강성 님 팬인데. 돌아가셔가지고. 김강성 님 노래가 전통주랑 아시면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김강성 님의 영감을 받아서 메뉴를 하나 만드시는 거 생각 안 해보셨나요? 김강성 메뉴 이렇게 해서. 그러면 팬들이 오히려 살아오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되게 재밌는 접근인 것 같아요. 그냥 전통주를 하고. 염민이한테 뭐가 들어갈까 하면. 재미없으신 분들 있잖아요. 근데 뭔가. 내가 친근하고. 관심 있는 쪽에 하면. 어 이건 뭘까 하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이 두 개 약간 중에. 컨셉을 잡다면 어떻게 아시겠어요? 언니. 우리 사업하자. 서울에 케이팝. 전통주를 해가지고. 아이유. 방탄하고. 괜찮다 이거. 파리에서 되게 인기 많은 피자집이 있어요. 근데 피자 메뉴가 보통 일반적으로 뭐. 마가리타 하와이는 이렇잖아요. 근데 이 피자집이. 그 메뉴가 다. 간디. 오바마. 마틴 루터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오바마가 하와이에서 태어났으니까. 하와이안 피자. 하니앞에 들어간 피자를 오바마라고 부르고. 조금 인도 식재료가 들어간. 좀 휴전 피자를 간디라고 부르고. 그렇게 해서 컨셉을 잡았는데. 그것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감옥로 인물 페어링 해주세요. 감옥로 인물 페어링 해주세요. 다 한 명씩. 송창식이요. 송창식이야. 괜찮다. 왜 송창식. 개량 한복 입고 다니시잖아요. 살짝 취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맞아요. 저는. 지금 계속 위스키 위스키 걸어서 그런지. 윈스턴 처칠 생각나요. 그분 맨날 사진부 입에 시가 물고 있잖아요. 근데 시가가 위스키랑 잘 어울린데. 이거랑도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칵테일 만들어도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아 향이. 살짝 쌍화탕처럼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단은 돼서. 음. 계란 노른자. 향은 탐나네요. 가져가세요. 이거는 청명주인가요? 네네. 처음 한 거는 충주를 놀러 갔다가. 왠지 양주장이 있을 것 같아서. 찾아보고 가서 먹어봤는데. 여태까지 먹은 전통주 중에서 제일 맛있었어요. 탑주도 이번에 만드셨는데. 우리 술 배축제에서 대상가. 미인이라는 술. 그래서 점점 올라가고 있어서. 되게. 여기도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일찍 조금. 발견하신 보람이 있으셨겠네요. 네. 아울리 술다터시네요. 그래서 맛있어서 찾아보다 보니까. 24절기 중에서. 고구 때랑. 청명절 때 나오는 물로 빚은 술이라고 돼서. 청명주라거든요. 17%예요. 소주. 네. 근데 병수에 커서 좋은데요? 500. 500이에요. 500. 500. 날씬한 500. 생주 약주고요. 국내산 찹쌀. 국내산 누룩. 국내산 소맥분. 구멍떡으로 술을 미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아. 이거는 와인잔에 일부러 넣으시는 건가요? 네. 고소하고. 명인분도 미시는 게 한국의 화이트 와인이라고 많이 미시더라고요. 근데 끝맛이 되게 고소한데요? 혀에 남는. 약간 새콤하기도 하고. 한 모금 딱 마시면 침이 확 고여요. 상대적으로 신맛이 조금 더 강하고. 단맛도 조금 있는데 적당히 있네요. 단술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거 조금 더 선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술이 다 넘어가고 나서는 고소한 맛이 혀 끝에 계속 남아요. 식전주도 괜찮아요. 오징어 볶음 생각이 나는 건 왜죠? 전통주가 진짜 선물하기에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보다 전통주에 대해 잘 모르니까 선물하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어? 이런 술이 있었어? 새로워하시고 재밌어하시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도자기도 되게 용 모양도 있고 종 모양도 있고 화회탈 모양 이런 거 있어서 보는 재미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 도자기는 한국인 입장에서 약간 조금 옛날 것? 그런 인식이 돼서 선물하기에는 조금 어? 옳다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들이 오히려 너무 좋아해요. 그럼요. 이게 동양적인 느낌이라는 걸 팍 받으니까 오히려 와인병 같은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전통주로 새롭게 바라보고 할 수 있는 디자인인 것 같아요. 허영만 님은 식객 만화책에서도 가본 적도 있었어요. 식객에서 엄청 많이 영향을 받았어요. 고등학생 때부터 읽으면서 이렇게 세 개 쪼르르 다 마셨네요. 다음에 또 다른 술 나중에 오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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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술랑